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오랜만에 찍는다고 아주 빼도 빼도 색소가 올라오고 빼도 빼도 뽀룩하게 튀어나오는 점. 제거 수술한 후기 영상이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죠? 얼굴이었거든요? 오늘로 수술한 지 열 달 됐고요. 뭐,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일단 과정 먼저 보실까요? 마지막에 레이저벡 언제 하셨어요? 반년 전에 목소리 들어가도 되나요? 네. 반년 전에? 네, 좀 어색하긴 한데. 얼굴 좀 찍어도 돼요? 네, 뭐 지금 되긴 되는데. 그러면 어디 점이 한번 볼까요? 점이 좀 작동이 났는데. 약간 튀어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검은색 동그란 게 살짝 또 올라왔어요. 네, 그 전에 한번 제거를 했습니까? 레이저로만 한 다섯, 여섯 번 한 것 같아요. 레이저 다섯 번 아시고. 원래 점이 약간 튀어 올랐었나요? 네, 근데 뺄수록 더 튀어나오고 있어서. 크기도 조금 더 커진 건가요? 네, 조금. 수술하시면은 튀어나온 건 없어질 거고요. 대신에 이제 선이, 수술 선이 약간 이렇게 남긴 하겠죠. 점 크기보다는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간이 덜한 선이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 많이 옅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빨갛게 좀 표시나고. 수술 후에 부분 마취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주사 마취예요? 네, 부분 마취. 주사는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네. 주사 맞고 나면 뭐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실바 뽑을 때까지는 보통 5일에서 한 7일 정도. 아, 그때 또 방문하면. 네, 실바 뽑을 때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아니, 부분 마취로 전만 빼는데. 너무 본격적인 기분이잖아? 큰 수술하러 온 것 같아요. 기분 이상이. 얼굴 세안하고 오라고 하셔서 세안하고 올게요. 여기 같은데. 언니, 언니는 죄송합니다. 수술실은 세안하고 올게요. 저는 세안을 하고 왔고요. 수술 아닌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다. 근데 이걸로 수술 생색내긴 좀 그렇다. 지금 마스크하고 세안하고 해서 빨개졌어요. 이 지긋지긋한 쩜아. 안녕이다. 거짓 같아. 짜증다, 이거 진짜. 까문색 올라오고 있죠? 끝! 엄청 금방 끝났고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마취 주사도 괜찮습니다. 마취 주사도 양이 조금 더러워서 찔끔 세 번 찔끔 하니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실밥 재고 일주일 후에 오면 돼요.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저 너무 많이 와. 우와. 자국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더 좋아지거든요. 응. 6개월 정도 기다려 봐야 되는데. 한 두 달 당선에 될 거야. 메이크업은 컨실러는 따로 안 했고요. 쿠션, 그 광채 쿠션 한 번 두드렸습니다. 쿠션도 이렇게 두껍게 올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딱. 가벼운 쿠션 쓰셔도 다 가려질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진작 할 걸. 진짜 어차피 이렇게 모공 놓고 어차피 흉터 있는 피부인데. 그냥 할 걸. 안녕. 수술하게 된 이유. 사진을 제가 띄울게요. 원래 점이 있었고 처음에는 까만 점이었는데. 점점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까지 한 6회 정도 레이저로 제거를 했었는데. 5회까지는 초반 몇 달까지는 괜찮다가. 검은색 색소와 함께 피부가 다시 볼록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회 이후부터는 색소는 다시 안 올라오는데. 피부는 여전히 볼록하게 튀어나왔었습니다. 패일 정도로 해도 진짜 패였었는데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패였을 때 어떡하자고 걱정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죠. 병원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달랐는데. 그 말씀들에 따라서 얕게 여러 번 제거도 해봤고요. 깊게 패일 만큼 한 번에 세게 제거도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튀어나올 것 같으면 뭐 그 자리에 계속 주사를 나서. 뭐 그런 말씀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건 좀 너무 번거로워서 패스하고.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심. 병원 선정 기준. 저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점제거 수를 검색을 해서. 유명한 병원 3개 정도 서치한 후에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원래 모든 병원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런 수술 전문 병원에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한 점제거보다는 이렇게 큰 반점이라든지. 털 나는 좀 뭐 모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고민이 더 깊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이었어요. 전화할 때 보통 비용 문의를 해서 평균가를 대충 제가 정한 다음에. 너무 비싸다 싶은 곳은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갑자기 막 급발진해서 정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스케줄 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중 한 병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다른 병원 한 군데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상담을 하려면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점을 보시고 나서 수술을 안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대요. 제가 점이 진짜 작다 그랬거든요. 뭐 그래서 돈이 안 될 것 같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수술 안 하시겠다고 했을 때 예약금 반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약금도 만 원 뭐 전후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몇 만 원 했거든요? 너무 위하하잖아요. 진료비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그때 전화 끊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나요? 제가 좀 무지한 건가? 조금 환자로 안 보고 돈으로 보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런 곳 비추천해요. 뭐 바쁘시다는데. 나도 싫다는데. 서로 윈윈인 거죠. 수술 과정과 통증. 그냥 수술 때 누워서 선생님 기다리다가 오시면 마취 주사 몇 군데 맞고 수술하고 끝납니다. 마취 주사 아픈 거 말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신경에다 놓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살짝. 내 피부잖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수술입니다. 그보단 시간이 미쳤어요. 효율적이야. 수술 시간보다 기다린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심지어 기다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냥 슉슉슉 끝. 진짜 빨라요. 제가 뭐 점이 작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술 끝났다고 들었을 때 돈 많이 버시겠다.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버시겠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비용. 이 제목 자체가 살짝 억울한데 의료법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명과 비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대략은 말씀드려도 되겠죠? 비용 그냥 몇 십만 원이고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너무 제가 소심한 걸 모르겠어. 이때 또 한 번 다시 생각이 이렇게 들죠? 문득 이렇게. 진짜 돈 많이 버시겠다. 수술 후 관리. 굉장히 쉬웠습니다. 테이프 작은 거 붙이고 있다가 가서 실밥 풀고 끝이에요. 제가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질 걱정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니어가지고 더더욱 움직임이나 뭐나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 피가 나거나 막 닦지가 않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즈에 따라서겠지만 저 어쨌든 점, 작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같이 그런 분들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흉터. 초반이어도 붉은기나 흉이나 민낯에도 막 눈에 막 엄청 띄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많이 붉다 싶으면 그냥 여드름으로 보이는 정도? 아니면 그냥 자극받았네 뭐 그렇게 보이는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기가 잡히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쨌든 이렇게 꿰맨 거잖아요. 꿰맨 그 느낌이 이렇게 판판해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일부러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마지막 후기 영상을 거의 1년 만에 찍는 건데 튀어나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세수하고 지워진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수하고 왔고 V&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입니다. 항산화 앰플이에요. 저는 항상 앰플 세럼 단계에서는 원하는 기능성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약산성, 저자극, 보습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하는데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2주 투명 에이징 효과가 메인인 제품입니다. 2주 사용 후에 짙은 기미가 28.2% 감소, 4주 후에는 피부 치밀도 및 투명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독자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서 믿고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고기능성 항산화 앰플은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강한 편인데 바로 흡수되면서 싹 스며들고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려서 루틴 중간에 넣기 딱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속건조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V&A 뮤지엄이 소장한 아트워크를 활용한 제품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 좋은 느낌? 일단 이건 내가 쓸 거지만 추가로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건데 은은한 향수 뿌린 것 같은 향이 나요. 진짜 향수 향이야 이거. 얼굴에 발랐으니까 자꾸 막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은은하게? 허브 때문인가? 아무튼 이런 기능성을 원하시면서 속건조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흉터 클로즈업입니다. 이 정도예요. 괜찮죠? 뭐 이 정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희는 이제 알고 보는 거니까 보이긴 하는데 모르고 본다면 잘 모르겠죠. 튀어나온 점보단 낫지. 제가 수술한 거 보고 친한 지인들이 병원 정보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점제거 수술하니까 편해 보인다고. 전에는 저 다들 이거 여드름으로 착각하거나 좀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뭐 떼주려고 하거나 위치도 조금 애매해서 이쁜 위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개인 취향. 저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관리로는 점을 레이저로 제거하고 관리하나 수술 후 관리하나 둘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후 관리가 좀 더 편했습니다. 저는 레이저로 점 빼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지금 편평상황이 조금 몇 개 있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 관리 귀찮아서 지금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유용한 후기 항상 많이 들고 오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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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